레이프 이렇게 레이프 라이더랑 오빠 거 하나 사와도 돼? 스테이블라이저 동영상을 찍을 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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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면 저번에만 알아보아요 포장하잖아 차 누군데고 있어 안돼 너무해 음소거 해줄게 음소거 해줄게 여기 여보 드디어 미니 마리버거 바로 샀어요 남편 철학 잠시 너무 죽은 뒤 끝 여기로 끝 아 기어장이다 이런 거 한 2, 30만원 해요 알고 있어? 돈 벌기 쉽지? 어떻게 올라가시나? 올라? 또 먹어? 아니 네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하하 비가 점점 비가 점점 비쎄지는군 어? 비가 점점 비쎄지는군 비가 점점 비쎄지는군 비가 점점 비쎄지는군 비가 점점 비쎄지는군 비가 점점 비쎄지 여기로 왔으면 한참이 한참이 이쪽으로 가 여기로 계단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멋진 화면이 잘 안 났지 알았어 사과한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싶었어요 형님 어이씨 30만원짜리 귀가 드리다 저기 등 등은 7만원부터 시작하던데 봉운사 봉운사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여기다 소원들은 접수한다 여기 가격이 있을까요 되게 오래된 나무처럼 보인다 되게 오래된 나무처럼 보인다 꼬리수나무 어? 되게 싸다 만원이네 이것도 만원이네 만원 귀가 만원 20만원 20만원 6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구성은 등은 어 역시 강남이 비싸 강남에 있는 봉운사는 2, 30만원 해요 이거 잘 걸렸다 부서지는거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갑시다 예 나 사진 찍어줄수 있어요 아니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왜 이 핸드폰에서는 동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찍을 수 있죠 그치? 하지만 여미 얼굴은 모자카 처리해줄게 모자카 처리해줘 아니면 알지 처음 하시는 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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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보상 멋지다 어디? 보상 안에 있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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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있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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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볼까? 아니 왜? 나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까? 응 오빠가 운동하는 도움을 줘 오빠가 갔다 올게 어 뭐가 있을까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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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빠 믿지? 응 응 응 응 응 오빠가 뭔가를 응 응 우리가 이런 쪽으로 와서 이런 제안구역도 보고 정말 좋아 맞지? 여기가 뭐라고? 내방사? 내소사 어딘지도 모르고 동영상을 찍고 있네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시나? 우리 여기 기념품 가게 봐도 돼? 한국에서 스테이크 화장중이래 개념품 사 마지막이지? 계량은 천원 그러면 뿅